안녕하세요. 신림도 신림역 인근 퓨전포차 번개 셰프 송영웅입니다. 저희 번개에서는 제가 직접 정성껏 요리를 하여 손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전포차 번개에 한번 놀러와서 저희 맛난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퓨전포차 번개라고 검색해보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약도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퓨전포차 번개에 놀러와 보세요. 감사합니다. 퓨전포차 번개의 오늘 요리는 치즈 밤 핫케이크입니다. 시골에서 밤을 주워다가 삶아서 껍질을 발래고 밤 알맹이에다가 설탕과 물엿을 가미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거기에 치즈를 곁들여서 오늘은 퓨전포차 번개에서 치즈 밤 핫케이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알바하는 아들을 위해서 제가 시골에서 주워온 밤을 삶아서 깐 후 늦게 가지고 치즈와 곁들여서 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아들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가끔 오시는 지인분들께만 특별히 서비스 할 예정이니까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은 놀러 오셔가지고 맛있는 치즈 밤 핫케이크를 드셔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